1번 토지 이동에 따른 지본부여 방법 틀린 걸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지본부여 방법 4가지 다 암기하는데 특히 어디가 중요하겠죠? 예외. 즉 지본부여 방법은 신규등록, 등록전환시, 분할시, 합병시, 도시개발사업하고 지역확정측량했을 때 이 4가지 지본부여 방법을 전부 다 어떻게 기억하라 할지 원칙하고 예외로 나눠가지고 이걸 다 기억해줘야 됩니다. 신규등록전환시 원칙이 인접지본번에 뭘 붙인다? 부번, 예외는 최종지번, 다음 본번 이 3가지 있다겠지? 시원수 최종지번에 인접해 있을 때, 그 다음에 원거리, 거리가 멀리 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여러 필지, 수 필지, 3가지 나오면 예외로 갑니다. 분할시는 한 필지 지번은 분할전지번 그대로 사용하고 나머지 필지 지번은 분할전지번의 본번이 최종, 부번, 다음순, 번, 부번 그 다음에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땐 여기다 분할전지번을 의무적으로 먼저 부여해줘라. 합병은 선순위 지번인데 본번 중 선순위가 우선이다. 주거나 사무실 등이 건축물이 있을 때 소유자가 신청을 하면 의무적으로 해줘라. 신청이 있을 때만 의무 지적 확정측려한 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은 종전지번 중 뭐만 쓴다? 본번만 쓰는데 제외시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 경계에 걸쳐있는 지번 안 쓰고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 지역 안에 있는 지번과 밖에 있는 지번 중 본번이 일치할 때 본번이 일치할 때 비록 본번이만 쓰지 않는다. 그리고 예외는 뭐냐? 이것을 나머지 단지식으로 하거나 블록식으로 하거나 최종지번단의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본번을 순차 부여할 수 있다. 본번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첫째 공사 준공 전에 미리 부여할 때 이때는 사업계획도를 생각하겠지. 사업계획도 그리고 세 가지 준용하는 3호선 뭐라 하겠지요? 지축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행정구역 개편에 따른 지번 비여시 이 두 가지는 사전에 시, 도지사, 대도시장 승인 절차가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 방법, 토지지원에 따른 지번 부여 방법 총 네 가지가 있다. 원칙이냐 예외냐 빨리 찾아가야 돼요. 여기서 원칙이냐 예외냐. 항상 이 틀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등록전환 그럼 어디 가요? 여기 등록전환 신규모 등록전환 그런데 여러 필지가 나왔어. 최원수, 수필지지. 그럼 어디? 예외. 최종지번단의 본번을 찾으면 돼. 그다음 분할. 분할인데 지금 어떻게 나왔어? 주거사무실이 나왔네. 예외. 그러니까 분할 전 지번을 우선 부여하여 한다가 나와야 되겠지. 신규등록인데 지금 최종지번에 신규등록인데 최종지번 이게 나왔지. 그럼 예외. 최종지번 다음에 본번. 여기서 끝나야 돼. 그런데 3번지번처럼 최종본번 다음에 본번. 끝을 내야 되는데 여기다 다시 부번 이렇게 붙이면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 틀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합병. 합병이 돼. 주거사무실이 나왔네. 그럼 신청이 있는 날 찾아보라겠지. 신청이 있으면 예외로 가고 없으면 원칙으로 가야 돼. 신청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그 밑에 있죠? 그러니까 그 지번을 합병이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의무가 된 거야. 그다음에 행정구역 개편. 이건 뭐야? 지축행. 지축행. 그럼 뭐야? 지적확정 측량지역의 지번 부여 방법. 준용. 그다음 2번. 그래서 3번이 틀린 겁니다. 옳지 않은 거. 그래서 나머지 경계에 관련된 설명 중에서 이건 간단한 거예요. 분할했다는 지상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없는 게 원칙. 없는 게. 원래는 원칙적으로 분할할 때는 건물이 있으면 건물을 가로질러서 이렇게 하지 말아라. 예외가 있다. 네 가지. 예외.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는 거예요. 예외. 뭐야 이게. 판공사다. 판결 받았다. 공공 토지를 분할한다. 도시개발 사업지구 경계를 결정해 분할한다. 그다음에 도시관리 계획서에 따라 분할한다. 네 가지 예외가 있다겠죠. 예외. 건물 권리 갈 수 있는 예외. 이 공공용 토지 지목 몇 가지? 여덟 가지. 도제하고요. 절수하까지. 도로, 재방, 하천, 국어, 유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학교용지 같은 공공용 토지를 분할할 때. 자 그다음.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겁니다. 3번 문제 보세요. 지적 도면 등록상. 도면. 도면의 등록상. 첫째 도면 하면 첫째 뭘 떠오르라고 하겠죠? 경계가 가장 핵심적인 경계. 1번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니까 이건 특별하게 분별력이 없어요. 소재 지번은. 무조건 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소재 지번은. 건축물 번호는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건축물 위치만 도면에 들어가. 건축물 번호는 없고. 경계점 간 거리는 지적 도면 중 어디? 경계점 좌표 등 보 작성 지역의 지적도에만 있어요. 2번 축척이나 경계나 건축물 위치. 지적 기준점 위치는 다 도면 등록사항. 3번 소재 지번은 다 공통이니까 볼 것도 없는 거고. 면적은 토지임의 대장에만 들어가는 거예요. 면적 때문에 틀렸죠. 4번은 지목을 약식으로 쓴 건 맞지만 부호 부호도는 이건 어디? 경계점 좌표 등록부. 고유번호는 도면에만 없는 거예요. 고유번호는 어디? 도면 빼고 다 있다 했지. 그래서 고유번호와는 무조건 틀리는 거예요. 도면 나오면 4번호는 고유번호가 들어갔지 무조건 틀린 거예요. 고유번호가 들어가면 다 틀려요. 도면에만 없는 게 뭐라? 고유번호예요. 고유번호는 몇 자리 수를 이루어졌다 했지? 19자리 숫자. 11번째 숫자 1이면 토지 대장과 지적도가 만들어지고 2면 임야대장과 임야돌로 만든다 했죠. 11번째 숫자가 중요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13번에 2번만이 도면 등록 사항으로 돼 있고 4번 지목 표기할 때 도면에는 어떻게 쓴다 했지? 아까 원칙은 첫 글자가 원칙인데 두 번째 글자 쓰는 게 내가 있다 했지? 천원차장. 그러면 도면에 쓸 때 보세요. 주차장은 뭐야? 천원차장만 기억하면 돼요. 일단 이거 차 문자 두 번째 글자 쓰는 거 두 번째 두 번째 차 문자 천은 뭐라고 해서 이거 하천 원은 뭐예요 이건 유원지 그 다음에 차 이건 주차장 장이 뭐라고 해서 공장용지 그러면 여기 네 가지가 있나요 이건 공장용지 이건 이렇게 두 번째 글자 따라가고 이걸 빼고 나머지 다 보여요 첫 글자 두 번째 첫 글자를 따라가면 첫 글자 이거 뺀 나머지 24개는 다 첫 글자 그러면 주차장 여기 있지? 천원차장 차 주차장 차 맞죠? 공어는 뭐야? 여기 천원차장 없지? 그러니까 뭐야 공 하천은 뭐야? 하천은 천원차 있지? 천 하천 천 맞고 국어 없지? 그러니까 첫 글자 구 맞고 그 다음에 미술관은 뭐야? 이거 이렇게 나오면 미술관 이건 대들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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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예요 주사장 박극미라고 했지 주거용 사무용 점포 박물관 극장 미술관 같은 문화시설 이게 바로 대 여기서 미술관 보진 대에 들어가 있어 그래서 이건 그냥 대 한 글자로 표시하는 거지 유원지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는 천원차장이 없지? 그러니까 뭐야 목 장이 아니라 목이지 그 다음에 향균 뭐예요 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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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종교용지 그렇지 종교용지가 일반 공중의 예배나 법이오 제사를 위한 교회 사찰 향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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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 예실들은 거에요 향균 향균 유교 관련 있다 그래서 사당부지도 사당부지도 전부 다 뭐라고 종교용지 지목 설정 그럼 종교용지니까 이게 종교용지야 종교용지만 도면 첫 글자 종 사적지가 아닙니다. 종경지입니다. 광천진 뭐야? 광 양어장은 뭘까? 양 맞죠. 유원진 천원창에 들어가 있지? 그러니까 원 유가 아니라 원 송유시설은 뭐야? 잡종지지. 송수시설은 어디야? 수도용지? 송유시설은 잡종지라고 했지 송수시설, 수도용지, 송유시설 뭐라고? 잡종지. 그래서 잡종지는 뭐로 갔어야 돼요? 잡으로 가야지. 잡종지는 잡이요 황무진 뭐야? 잡종지가 아니고 뭐라고 했지? 임이야. 임이야. 일국가에 암결하겠지. 임이야 살림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 수림지, 죽, 중림지, 암, 암석지, 자갈당, 모, 모래땅, 습, 습지, 황무지 황무지가 잡종지 아니라 임이야야. 알았어요? 일국까지 꼭 기억해야 돼요. 임이야니까 황무지는 뭐로 해야 돼? 임. 이렇게 했어야지. 머리가 좀 아파요? 이 정도 연습하면 실제 시험장 가면 좀 쉬울 수 있어요. 한 글자씩 다 쓸 때 아직까지 이 정도까지 문제 안 나왔어. 그냥 간단하게. 차음 문자 몇 개 고르는 것 정도가 제일 어렵게. 작년에. 여러분 이 정도 연습하고 나면 실제 시험장 들어가면 좀 쉽게 느껴져야 돼요. 그 정도로. 5번 문제 봅니다. 지적공부를 정리하는 소관청이 취하여야 하는 조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자 지적공부를 정리한 다음. 이건 아까 또 비슷한 문제 나왔죠? 자 그래서 첫째 지적소관청은 토지동 정리한 다음에 지체 없이 등기 촉탁한다. 촉탁은 이거 맞나? 국가를 위한 등기로 본다. 그 다음에 등기 촉탁했을 때 관할 등기소는 요건에 부합하면 변경이 실행하고 완료한 다음 소관청이 완료 사지를 통제해주고 소관청이 등기 완료 통제를 접수한 날도 몇 이내에 소유자한테 통제를 하겠지? 15일 이내에. 한 번 겹친 문제예요. 그 다음 6번 문제입니다. 축첩 변경 오른 걸 찾아라. 자 축첩 변경 시행지 청산금을 결제하기 위해서 각 지번별 금액을 정하는데 단위면적당 가격 산정 기준은 언제라고? 시행공고. 시행공고 현재. 확정공고일 아니라 시행공고일. 그래서 청산금은 어떻게 산정한다고 했냐면 청산금은 증간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이야. 여기다 토지 가격을 곱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증간면적 측량 결과 다 산출한 거예요. 지번별 조사에 의해서. 토지 가격 이게 기준인데. 곱하면 청산금 나오는데 이때 기준일은 언제라고? 시행공고일이 언제. 조사 주체는 누가 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은 누가 한다? 의결은 축첩 변경 우연의. 축첩 변경 우연의 의결을 거쳐라. 그래서 기준일을 몰아서 시행공고를 현재. 그 다음 축첩 변경에 대한 시도자 승인 후 20일 내에 시행공고. 시행공고는 20일 이상. 그 다음 3번. 소관청 청산금 결정 공고한 나라부터 20일 내에 납부수정. 여기 청산금이 나오면 이게 곱하면 뭐가 나온다고 해서 이게 곱하면 청산금이 나오는데. 증간면적 곱하기 토지 가격. 그러니까 청산금이 나와. 청산금이 나오면 어떻게 한다? 청산금 공고는 15일 이상 공고하고.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청산금 납부수정 통제하고. 여기에 대한 불만이 있으면 1개월 내에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지역 소관청입니다. 소관청 이의신청. 여기에 대해서 이의신청 문제 해결하고 나면 청산금 납부나 지급. 청산금 납부나 지급하는데 납부 지급 전부 다 6개월 통일이 나왔다 하겠죠. 납부 고지 받은 납부부터 지급 통제한 납부부터 6개월이에요 지급. 만약 납부하지 않으면 지방세 체납 처분에 따라 강제징수하며 받아가지 않으면 공탁처리한다. 그리고 여기에 차액이 생겼을 때 이 차액은 지방자치단체 수입돈 부담으로. 남았으면 수입돈 부족하면 채워넣어라. 이걸 시행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돈 부담으로 처리해라. 이게 청산 절차예요. 청산 절차를 거치하는 예외. 예외. 허전할 때 청산하지 않는다고 했지 허용오차범위 이내이거나 토지 소유자 전원이 청산하지 않게 합의했을 때. 이땐 청산하지 않지만 첫 번째 허용오차범위 이내일 때는 예외의 예외가 있다고 했어요. 축첩변경 우연에서 청산하기로 의결하면 다시 청산해야 된다. 그래서 허용오차범위 이내이거나 전원이 청산하기로 합의했을 때 이땐 청산하지 않는 예외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3번 지문처럼 청산금 10월장 공고한 날로부터 20일 이내 납부수정통기금 맞고 4번 전원이 청산하지 않게 합의했다. 전원 청산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야. 증감면제 허용오차범위 이내 이 두 가지는 청산하지 않는 예외입니다. 청산금 납부수정통기금 완료되면 소관청이 10월 내에 확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확정하고. 지체 없이. 지체 없이. 그 다음 7번 문제 봅니다. 지목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 공군 비행장 내 골프연습장 보증은 채용용 주실목 설정해야 한다. 공군 비행장. 비행장이 어디 잡종제 들어갔다 했지. 여기 비행장. 이건 잡종제. 잡종제에 들어가는 14가지. 여러분 곤란할 정도 되어야 합니다. 잡종제. 잡종제. 잡종제에 들어가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잡종제 보면 잡종제에. 예규말자. 채토장. 채석장. 채토장입니다. 흙을 파내는 곳. 채석장. 돌을 캐내는 곳. 그 다음에 시류에 물건을 쌓아둔 곳. 그 다음에 갈대밭. 야외시장. 그 다음 비행장. 마을 공동 우물.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이게 뭐예요. 송유시설. 그 다음에 도축장.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같은 거.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장. 그 다음에 또 어떤 거. 쓰레기 오물 처리장. 이런 게 있었다겠지. 연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겠지. 그래서 여기 비행장. 비행장. 잡종제. 비행장 안에. 큰 비행장이 있다. 그럼 여기 안에 꼴 편수장 있어. 이건 주지목 추중에 따라 양이 돼버려. 그러니까 뭐가 된다. 비행장. 잡종지가 돼버린다는 거. 주된 지목을 따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1번은 잡종지론. 그 다음. 자 8번 문제 보세요. 지적도 아래와 같을 때 맞지 않은 거. 거기 보면 지적도에서 특히 그림을 잘 볼 때. 지적도는 일반적인 지적도가 있고. 경계점 좌표 등 보 작성적인 지적도. 아까 처음 설명했던 게 하나 있죠. 이렇게 도면이 있으면 바깥 텐션을 읽을 도각선이 나와. 여기에 지적도 좌측 상단에 색인도가 있어요. 도면의 접속 관계를 보는 거. 색인도. 여기 제명 어느 지역이 지적도라고 썼다. 이걸 제명이라고 제명. 축척 500분의 1에 썼다. 이거 축척이라고 하고. 그럼 여기 제명 다음에 여기 좌표라고 썼다는 건 아까 뭐라고 했지 이건 경계점 좌표 등 보 작성지의 지적도다. 그리고 이 도각선 좌측 상단 우측 하단에 좌측 하단하고 우측 상단에 여기에 숫자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도각선 수칙. 이거는 이 두 점이 좌표 값을 말해 이 네모 친 도각선의 왼쪽 하단 모서리 오른쪽 상단 모서리에 숫자가 있어. 도각선 수칙. 이것은 크게 보면 여기 이렇게 축이 있다고 가정하면 이 두 점 간에 이 점이 좌표 값, 이 점이 좌표 값이에요. 이 가로 길이 실제 길이가 얼마인지 알고 싶으면 원점에서 이 점까지 이걸 x2, 이걸 xy나 보면 이 길이는 x2에서 x1을 빼면 되지. 그래서 가로 길이는 x2 마이너스 x1. 이 x2는 어디다 쓰냐. 이 세로축에 쓰는 거예요. 이걸 그대로 보면 여기 x2야. 여기 x1야. 이렇게. 알았어요? 이 점에서 여기가 빼니까 가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이게 뭐냐. 이게 y2예요. 이게 y2. 이게 y1. 그러면 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한다. 먼 거리. 여기 y2. 여기서 어떤 거리. 각각 y1을 빼면 이 세로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도각선 길이 구할 때 이걸 쓰는 거예요. y2 마이너스 y1. 여기서 a 곱하기 b.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뭐가 나온다. 전체 지적도가 포용하는 토지 면적이 산출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참고로 이런 걸 보시고 이 안에서 각각 토지 경계를 표시했다면 이렇게 토지. 만약 이게 토지 경계. 지번 나오고 지목 나오고. 여기다 두 점 간의 거리. 이게 도각선. 이게 경계점과 거리를 숫자를 써놨어요. 다 거리를 계산을 써놨어요. 거리 계산을 다 써놨다. 경계점과 거리를 표시한다. 어디 경계점 좌표 등으로 작성지역 지적도의 특징이라고 했지. 그러면 8번 문제 봅니다. 맞지 않은 거 1번 73에서 맨 아래쪽에 있죠. 전체 모양을 알아보려면 도면상 어딜 찾아보느냐. 거기 숫자가 찔끔해서 잘 안 보이지만 여기가 이렇게 된 거예요. 7 8 9 그 다음에 위에가 2번 13 여기가 2 13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재 8번 도면이에요. 여기 밑에 73에 4라고 했지. 73에 4 다 해. 이 토지는 밑에가 잘렸어. 도면이 어디로 들어왔느냐. 여기 13번 도면을 찾아가면 여기 나왔어요. 이렇게 연결된 거. 보려면 여기 밑에 13번 도면을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지도본은 훈련하는 거예요. 지도 한마디로. 색인도라고 했지. 색인도. 색인도 가운데 현재 이 도면이니까 왼쪽으로 보려면 7번 찾아가고 오른쪽은 9번. 위는 2번 찾아가라. 이런 얘기예요. 위쪽으로 보려면. 2번 73에 1에 대한 면적 측정 좌표면적 계산법. 즉 경계점 좌표등 작성 지역이니까 면적 산출은 좌표면적 계산법에 의해야 되지 전자면적 측정 좌표면적 계산법을 산출하지 않는다 했고 그 다음에 선 위에 등록된 숫자들은 다 경계점 간 거리이고 22.42라면 22.41cm라는 얘기예요. 이 두 분은 전체의 가로 길이 세로 길이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X2만의 세로축의 차이. 즉 거기서 11만 4200에서 11만 4천을 빼니까 가로가 200m. 세로는 29만 4천 150에서 29만을 빼니까 150m. 곱하니까 얼마. 200m 곱하기 150m니까 이건 전체 3만제곱미터. 이 지적도 전체의 면적은 3만제곱미터다. 이렇게 면적을 산출한단 말이에요. 이 도멸 근거로 축철 계산하는. 이건 하나 더 알아야 되는 게 지적도의 규격은 가로 40cm 세로 30cm 규호로 만들어요. 지적도는 규격화되어 있을 지적도는 얼마. 가로 40cm 세로 30cm 규격으로 만드는데 여기 가로 길이가 얼마나 해서 할까. 가로 길이가 실제 200m라 했지. 그러면 축척이라는 게 뭐예요. 축척이란 실제 거리를 도면상으로 줄인 비율이야. 실제 거리를 도상거리. 그럼 이 지적도 가로 길이가 얼마예요. 가로 길이가 40cm. 실제 거리를 얼마나 했지. 아까 200m. 200m와 40cm 이 비율이잖아. 이걸 전부 센티미터 통일하면 200m는 얼마. 1m가 100cm니까. 2만 센티미터에요. 40cm. 이걸 약분하면 얼마. 500분의 1이 나오지.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로 길이 똑같아. 세로가 얼마야. 세로 길은 30cm로 만든다 그랬는데 아까 150이니까. 150m분의 35니까 이거 똑같이. 500분의 1을 줄인 거예요. 같아요. 비율은. 축척인 거리 비율. 거리를 줄인 비율이야. 실제 거리를 도면상 얼마를 줄였느냐. 실제 200m가 도면상 40cm로 줄어들었어. 이 비율을 계산하실 때 단위를 통일해야 된단 말이에요. 센티미터로. 그러면 500분의 1이 나온다. 아셨죠? 이렇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9번 문제 봅니다. 틀린 거. 자 역시 1번 1필지 일부가 용도와 다르면 분할 신청 의무가 있습니다. 2번 도시관리계획서였다 토지 분할할 경우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 아까 등록전환이 예외. 즉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예외가 세 가지 대부분 사실상 도시관리계획서 나오면 뒤에 지목변경 없이 등록전환을 찾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신규 등록 등록말수도 모두 토지동이며 일반적 이동사유죠. 의무가 주어진 것들입니다. 합병호자는 각 필지 지목같으나 일부 토지용도가 다르게 돼서 분할 대상일 때는 원칙적으로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합병할 수 없는 게 원칙이야. 다만 분할신청과 동시합병신청을 같이 하는 건 허용되지만 원칙은 합병할 수 없다. 4번이 틀렸고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만 신청권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다음에 10번 문제는 아까 면적 측정했던 거니까 또 만약 다시 한번 연습합니다. 도시개발사업지역은 어디 최소값을 얼마나 하겠죠 1점 미터가 아니고 0.1이라고 했지 0.1 따라서 1번처럼 도시개발사업지역 확정 측량 이렇게 나오면 전부 다 경계점 좌표 등부 작성지역이므로 최소값보다 크죠 0.352 그럼 얼마를 등록해야 돼 0.352가 나왔어 어디까지 등록한다고 소수 첫째 짜리 등록까지 등록한다고 단수가 얼마 남았지 0.052가 나왔지 그럼 이건 기준값 얼마의 기준값 0.05와 비교해야 되는 것도 0.05와 비교해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하지 올려서 0.4로 등록한다 초과만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어떻게 한다 5사입한다 그 다음 3000분의 축척을 사용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0.63 나왔어 축척분후가 1000단이면 최소가 얼마야 1이지 1보다 작으면 그냥 1로 등록하는 거 1조 5미로 3번 1200분의 축척을 사용한 지역에서 면적 측정 결과 324.5가 나왔다면 1000단이니까 300 323.5에요 그러면 어디까지 1의 자리 여기까지 등록하니까 단수가 0.5로 끝났지 0.05와 비교해 크냐 같으냐 작으냐 초과만 올리고 미만이면 버리고 같을 때 5사입 같단 말이야 같다 그러면 끝자리가 홀수만 올려서 4 짝수만 버리고 홀수만 올린다겠지 그래서 324로 등록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지역입니다 567.251 그러면 경계점 좌표 등록 작성 567.251이 나왔어 그럼 어디까지? 소 첫째 자리까지 그럼 남은 숫자가 얼마야? 0.051이 남았어 그럼 얼마? 0.05와 비교해서 크가 초과하지? 올려 567.3으로 항상 자리수부터 빨리 결정해야 돼 5번 경위 측량 방법으로 측량한 지역에서 면적 측량 결과 357.25 경위 측량 방법은 뭐야? 도시개발 사업 경계점 좌표 등록 같이 연결되는 거예요 아까 축적분 100도 안에 같은 거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했다 지적 확정 측량 여기다 하나 더 말을 붙인다면 측량 도구 경위의 측량 방법을 써서 지적 확정 측량을 하고 경계점 좌표 등록을 작성 비치했다 2만이 나오면 축척 분모 100단일 때 똑같이 하는 거라고 했죠 소수 첫째 자리 즉 제곱미터 이 한 자리인 소수 첫째 자리까지 등록해야 되니까 357.2525 이렇게 나왔죠 이렇게 나왔다면 얼마까지 등록했냐 어디까지 등록하라고 여기까지 등록하였지 남은 숫자 얼마예요 단수가 0.055가 남았지 0.055와 비교했을 때 이 기준값 크냐 같으냐 작으냐 어디 초과 올리니까 얼마 357.3 초과예요 5만 보면 5사위 보지 마세요 0.055가 0.055가 나왔는데 이건 0.055와 같다고는 이상한 사람들이 많아 어떻게 같은가 이게 5만 보면 5사위 보지 말라 했잖아 이건 0.5 기준값보다 크니까 초과니까 올리는 거지 5를 보면 5사위 본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셨죠 기준값과 비교했을 때 크냐 같으냐 작으냐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만 옳은 겁니다 그 다음 11번 측량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이건 계산하는 문제인데 기본적으로 측량 기간 문제 자주 시험에 나왔으니까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고 했지 그래서 측량 기간 원칙적으로 며칠이 하고 있어요 측량 기간과 검사 기간 첫째 일반적으로 원칙적인 기간을 물어보면 측량 기간 며칠 5일 검사 며칠 4일 이걸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기준점을 지적 기준점을 설치하는 경우는 기준점이 15점 이하일 때는 기본 4일에다가 15점을 초과하는 15점을 초과하는 매 4점마다 하루씩 가산 1일씩 가산시켜라 이거와 별도로 당사자 간에 합의나 계약으로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에 따르되 전체 기간 중 사업원에 3월 측량 기간 사업원에 검사해 놓았으라 여기 연속 나왔어요 이게 만약 40일이면 측량 기간 30일 10일을 검사해 놓았다 20일이면 15일을 측량 기간 5일을 검사해 놓았다 예속 나왔던 게 그럼 지금 이거 두 가지 묻고 이거 여기 나왔으니까 이걸 보자 이거 원칙 5일 사이인데 지금 측량 기간을 물어봐서 기준점을 설치해 놓으면 이걸 더 가산시키라겠지 자 밥하는 시간 며칠 걸립니까 얼마 걸려 30분 하이브 하이브 했더니 밥솥이 없네 애들이 여쌈 먹었어 밥솥 사러 갔다 올게 1시간 걸렸어 그럼 총 얼마 걸렸어 1시간 30분 이 얘기야 측량 기간 며칠이나 5일이야 이건 기준점이 있다는 전제야 토지에 기준점은 아무것도 없어 새로 설치해야 돼 밥솥 사러 갔다 오는 시간이 걸리지 그걸 가산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분할 측량할 때 측량 기간 물어봤지 기준점이 있다면 5일이면 돼 없으면 가산해야 돼 근데 몇 점을 설치했다고 했어 20점 20점을 설치했어 그럼 20점을 설치할 때가 기본 15점까지 15점 이하는 무조건 4일이라고 했으니까 15점까지는 4일이 소요돼 그럼 이걸 빼보니까 초과된 게 5점이야 초과할 땐 초과하는 4점만 하루씩 가산해야 1점이 소점이 나와 그럼 무조건 올리는 겁니다 합치니까 총 기준점 설치할 때 6일이 소요돼 있어 그럼 측량할 때 밥 오는 시간이 5일이었다 했지 밥솥 사러 갔다 오는 게 6일 걸렸어 그럼 총 며칠이야 5일 플러스 6일 하니까 측량 기간이 11일이 된다 이 얘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자 그 기간 그대로 원칙적인 측량 기간 5일이며 기억은 5일 차지해야지 검사기간은 4일입니다 다만 기준점을 설치하여 측량 또는 측량 검사라는 경우 지적기준점이 15점 이할 땐 4일 15점을 초과할 때는 4일에 15점을 초과한 4점마다 하루씩 가산하라 1일씩 가산하라 했고 이때 기준점을 20점 설치해서 분할 측량할 때 측량기간 몇이냐 물어봤을 때 바로 측량기간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기준점을 20점에서 설치했다 했으니까 6일을 가산해서 총 11일이 측량기간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4번이 정답이 된 거예요 12번 문제 측량성과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 지역 측량 의뢰인은 측량을 실시한 때 시도자 대두시장 또는 소관층의 검사에 대한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된다 의뢰인이 검사받는 게 아니고 제가 수업시간에 했던 이 그림을 항상 생각해야 돼 지역 측량 절차를 물어보면 측량은 누가 한다 토지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이렇게 토지 소유자 측량을 하고자 할 때는 누구한테 가라고 했지 소관층 가는 게 아니고 소관층은 지적소관층은 감독기관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직접 측량하지 않아요 애들은 누구한테 맡긴다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 지적측량 수행자가 누구예요 한국국토정보공사하고 등록된 지적측량 업자들 이걸 지적측량 수행자라겠지 그러면 측량을 누구한테 일한다 이렇게 소관층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여기 의뢰하라 의뢰할 때 수수료를 납부해야지 측량 수수료 비싸다겠죠 그러면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계획서를 내라 다음 날까지 다음 날 이 길 계획서를 제출하고 원칙적으로 소관층이 내는 겁니다 자 이 사람들은 뭐에 대해 측량 준비 파일 준비한 다음에 끝났으면 현장에서 측량을 실시해 측량 측량을 실시한 다음에 성과를 결정해 이 성과를 가져와서 뭐예요 검사해 주세요 검사 의뢰하면 정확한지를 따져봅니다 정확한지를 수행자가 다른 방법을 따져봐도 정확하다 인정되면 뭘 발급한다 성과도를 발급해 누구한테 수행자한테 그럼 수행자는 어떻게 지체 없이 의뢰에 발급해 줘야 돼 이런 구조가기 때문에 지역측량은 토지수장이 직접 소관층 갈 수도 없고 여기서 직접 주지도 않는다 그러면 보세요 소유자 검사 의뢰는 게 아니라 누가 수행자 검사를 의뢰했지 그림을 잘 이해하시라고 했지 무슨 일 알겠어요 그럼 기억을 보세요 의뢰인 얘들이 의뢰인이 측량을 실시한 때는 소관층의 검사에 대한 성과도를 검사를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수행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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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니은 소관층은 성과 정확하다고 인정할 때 성과도를 수행자한테 이렇게 소관층은 인정하면 이거 발급해 준다 이건 맞지 이거는 성과도를 발급한다 그 다음에 디귿 번 지역국물 정리하지 않은 경계본 측량과 지적확정 측량은 성과에 대한 검사를 배울 수가 없다 지역 측량의 기본 개념이 토지를 지역국물에 등록하는 거니까 등록하지 않으냐는 거 즉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닌 게 있어 뭐가 있지 복현 복현 이 두 가지는 이게 복이 뭐라고 했어요 경계본 측량 경계본 측량과 지적현황 측량 지적현황 측량 복현 이 두 가지는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므로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지적확정 측량이나 뭐라고 현황 측량 지적현황 측량이야 지적확정 이거 희시도가 착각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자 지적확정 측량은 언제 하는 거라고 했지 세트메뉴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고 경위 측량 방법을 통해 지적확정 측량을 했으면 경계점 좌표 등을 작성 비춰라고 했지 도시개발사업을 한 지역에서 만드는 거예요 지적현황 측량은 뭐야 도면의 등등 경계에 대비하여 건축물 등의 현황을 표시해주는 측량을 지적현황 측량 알았어요 서로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건축물 등의 현황을 도면에 등록된 경계와 대비하여 표시한다 이걸 뭐라고 지적현황 측량 그래서 이 복현은 이 두 가지 나오면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자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암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수행자가 못하는 거 다시 기억할 거예요 수행자가 할 수 지적 측량 수행자가 못하는 거 뭐라고 했지 이거 재검 지적재주자 측량 검사 측량 자 재주자 측량은 의뢰를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의뢰하는 거기 때문에 검사 측량 원래 수행자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검사 측량 원칙적으로 누가 한다고 했어 검사 측량 검사 측량은 원칙이 뭐라고 지적소관청이 검사하는 것인데 예외적으로 예외적으로 누가 하는 게 있다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게 있다 이게 뭐라고 삼화 지적 삼각 측량 성과 일정 면적 규모 이상 일정 면적 규모 이상의 지적 확정 측량 성과는 시 도자 등이 나머지 다 원칙적으로 소관청이 하는 거예요 검사 측량 대상 아닌 거 복현 암겨라 수행자가 못하는 거 재검 검사 측량을 예외적으로 시도하는 거 삼화 다 얘기했던 거예요 수업시간에 일단 제일 많이 나온 거 이거 복현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등록을 위한 측량이 아니기 때문에 경계본 측량 지적현황 측량은 검사 측량 대상이 아니다 수행자가 못하는 거 원래 검사 측량을 못하는 건데 지적재주자 측량은 토지 소유자 등이 수행자한테 의뢰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기업과 디귿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3번부터 등기 문제 봅니다 틀린 것 특히 등기의 유효유권과 그 판례가 추악인 원칙이 완화에 대한 것 중에 중간 생략 등기 관련해서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서는 어떠한 편법도 허용되지 않는다 했지 전원의 합의가 있어도 안 되며 실체 관계가 부합해 다 무효입니다 허가구역 내에서의 중간 생략 등이 무조건 무효입니다 그래서 2번이고 남은 게 다 맞는 겁니다 14번 보세요 원인증명정보 틀린 거 원인증명정보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 이게 이행 판결을 말하는 거예요 판결에 의한 등기 신청할 때 판결서 정보는 원인증명정보가 된 건 맞는데 검인 대상이 아닌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라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라 했지 자 검인은 언제 한다고 하겠어요 계약 등기 원인이 계약을 원인으로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검인을 받아라 즉 탈세나 투기를 막기 위해서 국가가 개인 간의 거래인을 파악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시장군으로부터 검인을 받아라 행정관청이 통지를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따라서 이 검인 대상이 되는 건 계약에 되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돼요 이때 검을 받는 거예요 계약이 아니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가 아니라면 이런 경우는 일체 검인 대상이 아닌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계약이 아닌데 이전 등기에 상속으로 난 이전 등기 수용으로 난 소유권 이전 등기 경매로 난 이전 등기 검인 대상이 아니에요 계약인데 이전 등기가 아니야 전세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 가등기 한다든가 이건 이전 등기가 아니잖아요 이때 검인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검인을 받는 요건의 해당 대매도 불구하고 압지 않은 특수한 경우가 있다겠지 계약을 오늘 이전 등기 하는데도 검인 받지 않아요 첫째 필성이 없어 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 얘들이 당사자야 자기가 계약량을 다 알고 있어 지가 직접 계약했기 때문에 계약서 보자 할 필요가 없잖아 자기가 당사자인데 두 번째 검인 받은 거로 본다 의제 간주하는 게 있어 간주 이게 뭐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았다든가 거래 신고 필증 신고 주택거래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첨부했다 이런 경우는 이미 검인을 받은 거로 본다 간주해버려요 각종 국토기금이 이용하는 법률 공인중개사법 주택법에서 다 간주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다는 거예요 검인이 초등학교 졸업에 불과하지 이건 대학 졸업한 거야 대학 졸업한 사람 초등학교 다 나왔다 했지 그러니까 이건 이거보다 까다로운 절차를 거쳤으면 검인은 받은 거로 본다라고 규정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과 달리 자 계약으로 이전되는데 당사 협력하지 않네 그럼 뭐해야 돼 분쟁이 생겨서 이행 판결 받았어 판결을 어디서 받았어 법원에 가서 이건 왜 판결 받았을까 단독 신청하라고 상대방 협조하지 않을까 그러면 단독 신청해서 판결 받은 것은 개인 간의 분쟁이야 시장 얘들 소송을 알 수가 없어 계약을 오늘 이전등기하는 이 속성이 바뀌지 않았어 그럼 어떻게 판결서 자체 여기다 검인을 받아 내라는 거야 판결 받았으면 검인을 안 받는 게 아니라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는다 반드시 기억할 것 그리고 계약의 대상이 허가 받았냐 무허가 건물이냐 이건 이거는 검인에 영향이 안 미쳐 계약을 원하는 이전등기라면 다 검인 대상이므로 계약의 대상 목적 부동산이 무허가 건물이다 그래도 허가 받아야 돼 여기 저기 검인 대상이 돼요 검인 대상 그래서 이 기본적인 요건을 알아두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나오는 게 이 지문이에요 판결 받았어도 판결서 자체의 검인을 받아라 1번이 틀린 겁니다 그 다음 15번 문제 보세요 등기 완료 등기필정보를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까 표시했었죠 소위권 보존등기 즉 권리에 대한 보존 설정 그 다음에 이전 가등기 다 권리와 관련됐지 그런데 부동산 표시변경 표지에 부해서 하는 것은 새로운 권리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수를 공유로 경정하는 거 이거 권리자를 추가시키는 변경등기 하나 경정등기 하나씩 예외가 있다고 아까 설명했어요 16번 공동소유등기관 설명 중 틀린 걸 찾아라 자 3번지는 보세요 부동산을 조합체로서 소유하는 경우 이걸 민법상 조합의 재산소용된 합의입니다 그래서 합의 등기를 하며 합의라는 뜻을 적어야 되는데 합의자 지분 지분은 등기상에 합의 지분 지분 중에 합의 공유 지분 등기하지만 합의 지분은 등기하지 않아요 등기되지 않는다 꼭 기억하고 그래서 여기서 민법상 조합에서 조합원이 사망 교체 추가 또는 이런 변동 조합원에 변동이 생기면 조합원 민법상 조합 이건 민법상 조합이에요 민법상 조합의 경우 조합원 조합원에 사망되거나 교체 추가 탈퇴 이러한 변동이 생기면 전부 다 무슨 등기하냐면 지분을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합의 등기 명인 합의 명의인 표시 변경 전부 다 표시 변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틀려서 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17번 문제 보세요 신청 의무 의무에 대한 특히 기본적인 의무를 기억할 게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는 1개월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60일 이걸 기억해야 돼요 가장 기본적인 거 첫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규정한 것은 1개월 이내 이건 뭐냐 표제부 표제부의 의무 표제부는 대장과 등기부를 등기부를 일치시켜 놓아야 되기 때문에 표제부에 대한 1개월 이내 변경 등기 신청해야 되고 위반에도 과태료는 없더라 일체의 과태료는 다 없어진 거예요 도저히 검은 물지 않고 그런데 이 등기법이 아니라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는 이것은 60일 60일 중요한 등기가 뭐냐 소유권 이전 등기입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는 이것은 쌍무계약인 매매다 그러면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금부터 60일에 신청해야 돼 부부담은 증여다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일에 위반하면 전부 다 이건 과태료가 나와 과태료 산출된 세액의 5배의 과태료가 나와 똑같아요 토지검을 묻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아니라 소유권 보존 등기에 대해서 소유권 보존 등기 나오면 이 보존 등기는 원칙은 임의 신청 임의라는 건 의무가 없다는 거 의무 자체가 없다 건물 신축했다 그냥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런데 예외적으로 의무가 나와 예외적으로 무슨 의무? 보존 등기를 해야 될 의무가 나온다 언제 의무가 나오느냐 미등기 전면을 막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해버리면 뭐부터 해라 보존 등기부터 해라 이때 언제부터 이냐 이때 건물이 완성되는 상태에서 이전하는 계약을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면 이때는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효율이 생긴 날이 아니고 뭐라고? 체결한 날로부터 미완성 건물이 완성 안 된 상태에서 매매 계약 체결했어요 그럼 언제?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날 언제 완성되겠지? 신청할 수 있게 된 날로부터 60이네 그리고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 똑같아 토지감을 묻지 않고 그래서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의무 60일 부동산 등기법상 의무 1개월 알았어요? 등기법 의무 1개월 이거는 이원적 공시방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다음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탈세를 막기 위해서 60이네 먼저 이전 등기 이전 등기 이게 제일 중요한 수익권 이전 세금이 제일 많이 나오지 매매 잔금지급일인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인 날로부터 증여 계약의 효령이 발생한 날로부터 60위반하면 전부 다 산출된 세액이 다섯 배의 과태료가 부과돼요 수익권 보존 등기 원칙적 의무가 없어 그러니까 건물 짓고 죽을 때까지 살아도 아무 하자가 없어 그런데 의무가 나오는 건 뭐냐 수익권 이전하는 계약 체결함 팔아먹으려면 등기부터 해놓으라 완성된 건물 팔아먹으려고 했어 그럼 언제부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짓고 있는 건물 팔아먹었어 계약 체결했어 그럼 언제부터 보존 등기 신착 있게 된 날 이게 언제 완성된 날로부터 위반하면 전부 다 과태료는 똑같다는 여기는 여기는 다 과태료가 있어 특별주법은 이런 내용을 기억해 가장 기본적인 사항이야 이 의무 그래서 1번 보세요 매매 계약은 매매 계약은 언제부터라 했지 계약일이 아니고 반대급부 이행이 완료된 날 잔금지금로부터 그 다음 갑이 을료부터 무상호토질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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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편무계약이지 증여 언제부터라고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 증여의 효력 발생한 날 맞죠 60일 하지 않으면 과태료 건물 신축했을 때 준공검살부터 60일 내 신축한 경우 보존등이 의무 없음 이전한 계약 체결하지 않았잖아 그러니까 의무 없는 거예요 원칙이니까 그 다음에 건물 대지 집원 변경 대지권 변경 이 대지권 전부 다 어디에 등기한다 등기부 표지의 부위 표지의 부위 표지의 부위 전부 다 얼마 1개월 표지의 부위 1개월 위반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지목 변경 지목 어디에 들어가서 등기부 표지의 부위 얼마 1개월 의반하면 과태료 없습니다 그래서 2번만이 옳은 것이 된 겁니다 기본적인 의무 요정도는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요긴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 18번 옳은 것을 찾으라고 하겠습니다 상속등기는 물건의 효력이 있다 상속등기는 이건 등기 없이 취득한 물건을 공시하기 위한 등기에 불과해 처분은 요건이 등기지 물건 변경의 효력이 없어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환매기간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지 다만 채권 효력은 발생합니다 당사자라는 채권 효력은 있어요 제3자의 대항력과서의 등기입니다 임의적 정보이기 때문에 3번 구분건물 대직권에 대한 등기로 효율이 있는 등기와 대직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록 중에 해당 구 나오면 뒤에 뭘 찾으라고 했지 접수번호 접수번호 등기법 61조 제2항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걸 순위번호를 받고 자주 낸다고 했어요 장례도 나왔음 그 다음에 4번 소유권 가등기에게서 본등기하게 되면 등교한 가등기 본등기 전에 마친 등기 전부를 직권말수하는 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직권말수하지만 가등기 문제 나면 중간처분 등기 이 가등기에게서 본등기 하게 되면 물건변등은 본등기 한 때 순위는 가등기 시 가등기 본등기 사이에 낀 등기를 뭐라고 중간처분 등기는 어떻게 하느냐 원칙적으로 직권말수하지만 예외 당의 전 당의 가등을 목적했거나 가등기 전에 있는 권리 얘기한 이 중간처분 등기는 말소하지 말아라 그래서 여기서 전부를 이 얘기는 예외 없이 이 말과 똑같은 말이니까 틀린 거예요 이거는 예외 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지문들이 다 출제된 지문 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 5번 소유권 보존등기가 경료되는 그 명의자는 제3자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전소유자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보존등인 원시 취득 사실만 추정할 뿐 소유권을 이전받은 것 적법한 원인에 의해서 취득받은 것으로 이런 추정을 하지 않습니다 이전등기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19번 문제 옳지 않은 거 나머지는 다 맞고 2번처럼 유유하게 존재했던 저당권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면 저당권 일단 소멸하는 게 아니고 소멸하지 않지 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등기는 효력 발생요건일 뿐 뭐가 아니기 때문에 존속요건이 아님으로 권리는 소멸하지 않았어 그래서 쟤네 수업시간 얘기했지 옷 갖다 등기 껍데기인데 여러분 학원에 왔더니 옷을 이거 안 입는 줄 알고 태워버렸어 내가 입던 옷 태웠다고 내가 죽었어요 안 죽었잖아 물건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법 말소했을 때 물건 저당권 살아있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할 수 있다 말소 회복 등기가 가능한 거야 그거를 판례가 이유를 달 때 뭐라고 했다 등기란 효력 발생요건일 뿐 무슨 요건이 아니다 존속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물건은 소멸하지 않았다 이 얘기야 그래서 뭐한다 말소 회복 등기 하면 된다 이런 얘기에요 껍데기 다시 입혀놓으면 된다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20번 문제 봅니다 채권자 대위에 의한 등기 절차가 가장 타당한 채권자 대위는 뭐야 제3자의 등기 신청 중에 나오지 채권자가 무엇을 하는 겁니다 채무자의 등기 신청권을 대신해 주는 거예요 이걸 채권자 대위 신청 제3자의 등기 중에서 당사자 등기는 당사자가 신청 절차 개시 네 가지가 있다 이게 뭐에요 첫째 신청 관공서가 촉탁 예외적으로 등기하니 직권 이 신청 과정에 법원의 명령 이렇게 네 가지 절차 개시 모습이 있는데 신청할 때 누가 신청한다 당사자가 신청하는 거야 근데 당사 신청할 때 원칙이 뭐라는 거야 공동 신청 예외가 단독 신청 이렇게 설명 했고 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중에 요게 바로 첫째 뭐야 포괄 승계 인에 의한 등기 신청 이건 뭐에요 원인 행위를 생전에 하고 등기 전에 일방이 사망했을 때 문제 그 다음에 대위 신청 대신할 수 있는 거 이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야 채권자 대위 신청 구분 건물 표시 등기 대위 신청 그다음에 건물이 멸실됐을 때 대지수의자 대위할 수 있는 경우 그다음에 수용의 경우 사업시행자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경우 신탁 등기 경우에 누가 대위한다 수익자 또는 위탁자는 수탁자가 해야 될 신탁 등기를 대위할 수 있는 규정 이 중에 첫 번째 채권 대위 이게 문제 되는 거랑 그다음에 이거 대리인에 의한 등기 이렇게 나올 때 세 가지 크게 보면 제3자가 신청한 건데 이 대위 신청 중에 채권자 대위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럼 채권자 대위라는 건 뭐에요 이렇게 채권자 채무자 기본적으로 당사자 표시가 나와야 돼요 이게 구조가 떠올라 이 문제를 이해할 수 있어요 채권자다 채무자다 채무자의 채무자 누구라고 한다 이걸 제3채무자 이렇게 제3채무자 자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채권자 돈 받을 게 있어 금전 채권 금전만 해당되는 건 아니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이해하기 쉽게 a가 b한테 돈 받을 게 있어 b는 돈을 안 갚네요 근데 b가 c부터 부동산을 산 거야 이렇게 샀으면 이 정도 해결할 거 아니야 등기를 낳으면 어떻게 해야 돼 기본 원리가 공동신청 공동신청 이렇게 등기 b가 채무자 등기 신청권 있단 말이야 여기도 등기 신청권 있어 공동으로 의무자 공동으로 해야 되는데 이 씨는 매도인은 등기 해줄게 근데 얘가 채권자 쳐다봤더니 얘가 좀 올 거 같아 그러니까 이걸 안고 있어 그럼 누가 안다 채권자 내가 네가 해야 될 등기 신청권을 대신 해버리겠다 대위에 서겠다 채권 대위 신청이야 계약 당사자 2인데 제3자가 여기 끼어든 거예요 알았어요 제3자에 의한 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러면 이 등기부에 어떻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등기부에 이런 것들은 자 혹시 이제 여러분들 이해가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제가 같이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물권 변동은 지금 매도인 의무자 c란 말이야 근데 이 등기를 누구 앞으로 지금 채무자 b 앞으로 이전 하는데 궐자는 b지 근데 b가 스스로 신청을 얘가 안는 거야 안으니까 얘가 누가 a가 채권자 신청했다 이런 얘기 신청인은 누구라고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채권자 명의자 는 누가 돼서 채무자 그래서 이때 신청 등기 신청한 사람은 채권자 이며 등기명의자는 채무자 되기 때문에 아까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일치하지 않는 조건에서 뭘 만들지 않는다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런 경우 신청한 채권자와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완료통지 만 해줘 신청한 사람한테 영수증 줘야 되니까 등기 끝났다 알려줘 등기완료통지 채무자 지 앞으로 되는지 모르고 누가 앉아있어 알려줘 그 등기를 알아야 될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청한 채권자 그리고 명의자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완료통지만 할 뿐 등기필정보 는 만들지 않는다 그러겠지 그러면 이 채권자 대의신청에서는 채권자 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채권이 존재해야 돼 이렇게 돈 받을 게 있거나 이거 금전채권 특정물에 대한 채권이 있거나 즉 특정물에 대한 채권 뭐라는 거야 c가 부동산 b한테 팔았다 b가 얘한테 전매했어 근데 b가 이 등기를 안는 거야 이거 그럼 누가 채권자 얘가 이 특정물을 채권에 있는 사람이 1번 b가 해야 될 등기를 대위에서 하고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 해가면 돼 즉 두 번 등기를 해야 돼 이렇게 이걸 뭐라 본다 순차적으로 이렇게 해도 되고 신청 두 장서가 같이 내버렸어 동시에 그럼 등기 두 번 이루어지지 복등기 이렇게 해도 동시에 이건 뭐야 동시에 하나 다 순차적으로 선택해서 하면 돼 이렇게 채권자한테 뭐가 있어야 된다 채권이 존재할 것 금전채권 이든 특정채권 이든 채무자한테 뭐가 있어야 돼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게 공동신청이든 단독신청이든 b가 상속 받았든 매수 했든 신청권이 있어야 돼 이걸 행사하지 않으면 얘가 대신하는 거니까 대위할 p 대위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 신청권이 없으면 대위할 게 없잖아 그 다음에 채무자 이 대위할 수 있는 범위가 문제되어 범위 어디까지 대위할 수 있느냐 b가 스스로 신청할 땐 지구 알아서 하는 거니까 특별한 제안을 둘 필요가 없어 근데 제3자 해줘 근데 채무자한테 불리한 걸 해놓으면 안 돼 그러니까 대위할 수 있는 범위는 이 채무자한테 유리하거나 중성적인 등기는 되지 불리한 건 못한다 불리하다는 건 뭐야 채무자가 등기 의무자의 지위에 신청할 등기 채무자는 유리하다는 건 뭐야 채무자가 등기 권리자의 지위에서 신청할 등기나 중성적이다 권리 영향이 없는 거 표제부의 등기나 이런 것들 이런 건 가능하다 이건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채권자의 또 다른 채권자 난 또 돈 받을 게 있어 얘도 중첩적 대위가 허용된다고 했지 얘가 죽었어 채권자의 신청 얘 상속인도 당연히 대위할 수 있는 거야 똑같은 원리에요 기본 구조에서 그래서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관계가 세팅이 되어야 머릿속에 그려져야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야 민법 문제 같은 건 다 똑같아요 어떤 사례 문제 나왔다 그 상황이 그려져야 이해로는 거야 그림도 안 그려놓고 머릿속에서 마구잡이로 풀 수가 없어요 가불 병적 나왔다 그러면 순서가 지금 어떤 관계인가 머릿속에서 이게 딱 분해가 되어야 분석이 되어야 다음 지문이 읽어야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지 이게 분석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풀어봐야 됩니다 자 20번 문제 가장 타당한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한 경우 채무자부터 채권자 자신의 등기를 동시에 신청해야 된다 아까 이런 경우 보세요 동시에 하든 순차적으로 하든 알아서 하면 그만이지 반드시 동시에 해라 이런 거 없어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위 원인 증명정만 반드시 공무서든 공무서든 여기서 얘가 채권자가 나는 채권자임을 증명해야 돼 등기관한테 근데 어떤 거 공무서만 증명해야 돼 차용증을 가지고 가든 계약서 들고 가든 다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잖아 반드시 공무서리 필요는 없다는 거야 채권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면 다 된다 그 다음에 3번 채무자를 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채권자임 특정의 청권을 가진 채권자만을 말하며 일반적인 금전 채권자든 또는 특정 채권자든 A가 전매 받아든 특정 채권자는 묻지 않아요 채권만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채권자의 대위 신청할 수 있는 등기는 채무자 권리자로 신청할 등기나 채권자의 권리에 영향이 없는 등기 하나인다 아까 여기 범인은 이것만 된다 이건 안 된다 그래서 4번은 옳은 것입니다 5번 채권자와 채권자를 대위에서 등기 신청하여 등기관인 등기를 완료할 때는 채무자인 권리자에게 등기필정보 등기필정보는 안 만든다 신청인과 명의자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때 등기필정보를 만들지 않고 신청한 사람이나 명의자에 대한 채무자 모두에게 등기가 끝났다 등기완료 통지만 해주면 된다 그래서 20번에 4번이 옳고 나머지 다 틀린 겁니다 그 다음 21번 문제 보세요 등기 신청시간 정보 관련 설명으로 틀린 걸 찾아라 하겠어요 나머지는 다 한번 보시고 5번 지문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권리자 의무자 주소 주소 증명 정보 나오면 지금 새로 등기 명의자 되는 권리자에게 요구하는 거야 새로 등기 명의자 되는 권리자 이게 뭐야 새로 등기 명의자 되는 건 언제다 기입등기를 말하는 거야 그래서 주소 증명 정보하고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이거 차이가 뭐냐 주소 증명 정보나 등록번호 증명 정보는 누구한테 요구해야 된다 권리자에게 요구된 거야 새로 새로 등기 명의인이 되는 권리자 이게 무슨 등기다 기입등기야 기입등기 기입등기 뭐야 보존등기 이전등기 설정등기 요 세 가지 기입등기라고 그래요 기입등기 하면 새로 등기 명의자 써줘야 된단 말이야 명의자 뭐 쓰느냐 이름 주소 증명 번호 써주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면 이때 주소 증명 정보는 권리자 껄 내는데 의무자 껄 원래 낼 필요는 없는 거예요 둘 다 알았어요 그런데 요 주소 증명 정보에 다만 어떤 거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만큼은 소유권 이전등기 할 때는 중요한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의무자 즉 매도인이지 이 사람 주소 변동사실 확인해야 돼 그래서 의무자 것도 같이 내줘라 언제 이전등기 할 때만 그러면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니라면 의무자 껄 내는 경우 없다는 거야 알았어요 그럼 지금 뭐야 지상권 설정에 누구만 내면 돼 권리자 껌만 내면 돼 누구만 안 낸다 의무자 껀 안 내 설정자 껀 안 내 그래서 5번이 틀린 겁니다 22번 보세요 가등기관 설명 잘못된 걸 찾으라고 했어요 자 2번 보시면 소유권 이전청권 보존의 가등인 갑국의 주등기 이건 아까 제가 가등기 형식은 가등기 스스로 결정을 못한다 했지 모든 걸 누가 결정한다 본등기가 본등기가 그러면 가등기에 관련된 것은 이건 독립변수가 아니라는 얘기 종속변수라는 거야 누가 결정했다 본등기가 얘는 스스로 결정권이 없어 본등기가 자 본등기가 얘 결정해줘 그럼 뭘 결정하느냐 본등기가 주등기로 해야 돼 그럼 과등기도 너도 주등기로 해라 본등기가 부귀등기로 해야 돼 가등기도 부귀등기로 해라 본등기가 갑구해야 돼 가등기도 갑구해라 본등기가 을구해야 돼 그럼 가등기도 을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러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주등기로 하니까 이전 가등기 주등기 갑구해야 하니까 갑구해 주등기로 그럼 만약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뭐냐 을구해야 합니다 지상권 설정은 주등기로 해야 돼 을구해 주등기로 가야 되니까 지상권 설정 가등기도 을구해 주등기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상권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니까 을구의 부기등기로 이전 가등기를 하겠지 알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소유권 이전 가등기는 갑구의 주등기 맞고 전세권 설정 가등기는 전세권이 을구하니까 을구하되 전세권 설정 등기가 주등기이므로 그 가등기도 주등기로 한다 이 얘기야 이 문제와 아까 얘기했던 게 뭐라고 했어요? 일단 가등기가 되고 나면 이 가등기에 대한 이전 등기는 뭐라고 한다? 부기등기로 한다고 했지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주등기 했지만 이 가등기를 이전할 때는 부기등기로 하는 거예요 이 문제와 착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 다음 23번 문제 우리나라 등기 중 틀린 거 1번 등기는 등기 직접 출석해서 즉 방문 신청을 할 수 있고 인터넷을 이용해서 즉 전산정보처리 조직을 이용해서 이게 이른바 보다 전자신청 둘 다 선택의 문제입니다 법률에 다른 규정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청 또는 촉탁이 없으면 등기하지 못한다 즉 원칙 신청 또는 촉탁 예외가 직권 또는 명령이라고 했어요 3번 등기관이 등기관은 신청서의 기재에 대해서 구체적 실체적 심사권은 없지만 즉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를 취하고 있다 형식적 심사주의 지적에서는 실질적 심사를 했지만 등기에 오면 뭐라고? 형식적 심사주의 실체 관계를 따져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절차적 적법성만 심사하는 겁니다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은 실체적인 행위에 대해서 조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분건물 표시에 관한 사항 즉 구분건물 요건에 대한 사실조사권도 다 페이지에서 없어졌어요 이거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뒷부분이 틀린 겁니다 성립요건줄을 취한 현행 민법 하에서도 법률 규정에 의한 수익권을 취득하는 경우는 등기 없이도 물건변의 효율이 생긴다 즉 성립요건줄이라는 건 법률 행위를 전제로 한 거예요 따라서 법률 행위가 아닌 법률 규정에 의한 물건변의 경우는 민법 187조에서 얘기했듯이 등기 없이 취득하는 겁니다 매수인이 등기부 기재를 믿고 부동산을 매수하였지만 수익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걸 뭐라고 했지? 공신력이 부정된다 공신력 부정에 대해 뭐가 없다고 예외가 없습니다 꼭 기억할 것 24번 등기관 처분에 대한 이 신청 여러분 등기관 처분은 등기관은 어떤 처분을 합니까? 등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이 뭐야? 두 가위밖에 안 해 밥 먹고 무슨 일 해?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또 있습니까? 등기관 하는 일 중에 등기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또 하는 게 뭐 있어? 등기관 하는 일이 그거밖에 없잖아 그래서 등기관의 결정 처분이 부당하면 등기관이 결정이나 처분이 위법하거나 부당하다 그럼 불복해야 돼 부당하다 불복해야 돼 따져야 돼 불복할 수 있는 제도가 뭐냐? 오로지 이의신청 제도밖에 없어 행정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심판 행정소속 이런 게 없어 사법부 소속 공무원이래요 독립관청이라고 했지 등기관은 그럼 도대체 등기관은 또 뭐하니? 물어보니까 두 가지 등기를 안 해주거나 해주거나 이것밖에 안 해 등기를 안 해주는 걸 뭐라고 한다? 각하 결정 이렇게 했습니다 등기를 해주는 걸 뭐라고? 실행 처분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등기관의 결정이나 처분이 부당해 그럼 어떤 결정? 각하 결정이 잘못됐어? 이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해요 왜 안 해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야 실행 처분이 잘못됐어 이걸 적극적 부당 이렇게 얘기합니다 해준는데 뭐가 불만이냐? 요건대로 안 해줬어 자 전세권 설정해주세요 신청했더니 임차권을 기놓은 거야 원하는 대로 안 해줬지 그러니까 불만이 또 생긴 거야 이렇게 안 해준 걸 뭐라고 한다? 소극적 부당 해준 걸 뭐라고 한다? 적극적 부당해라 여기 불만이 생겨 부당 잘못하니까 불복해야 돼 그러면 소극적 부당에 누가 불만이 있느냐? 탕사자 즉 등기 신청한 사람만 불만이 있지 여기는 이해관계인이 없어 아무것도 헌바가 없기 때문에 신청한 사람만 불만이 생겼어? 안 해줬으니까 여기는 해줬어? 해줬더니 당사자도 불만이 생겨 왜 요건대로 안 해줬습니까? 라고 여기 또 이해관계인이 제3자 이게 또 나오네 이해관계인이 그런 등이 왜 줍니까? 라고 따지는 거야 그 다음에 소극적 부당에 대해서는 사유 제한이 없어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각각 사유가 29조에 등기법 29조에 11가지가 있는데 이 11가지가 다 된다는 거야 사유 제한이 없다는 것은 어떤 거든 불복할 수 있어 안 해주면 그런데 적적 부당은 사유 제한이 있어 등기법 29조 각각 사유 중 1호 2호에 한해서만 2호가 뭐야? 2호가 관할 위반 등기 2호가 뭐야?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데 등기상이 아닌 거 이걸 위반했을 때만 이 시형이 되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면 꼭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해서 여러분들 알아야 될 게 뭐냐 이의신청은 등기관이 결정처분에 불복하는 제도지만 즉 등기관이 어떤 처분행위에 대해서 불복하는 건데 등기관에게 따져야 소용이 없어요 등기관이 잘못했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등기관이 감독하는 기관에 가야 되는데 감독하는 기관이 어디예요? 법원이란 말이에요 지방법원 그런데 법원은 원래 무엇을 해야 돼? 재판이 본업무야 재판 판사들이 재판하려고 봤더니 등기관이 이거 잘못해 좀 고쳐주세요 오면 판사들이 좋아하겠어 싫어하겠어 부담 업무 부담을 가지고 시키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거지만 법원에 직접 오지 말고 신청서를 어디다 내라? 등기소에 내라고 하는 거예요 왜? 등기관이 자기의 눈을 한 번 더 쳐다보아서 한 번 더 재고의 시간을 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현 이의신청은 어디다 합니까? 이렇게 하면 관할 지방법원에 하는 겁니다 관할 지방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의신청서를 어디다 냅니까? 그러면 법원에 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의 등기소에 낸다는 거예요 등기소에 출연해 이 표현을 알아야 돼 이의신청은 관할 지방법원에 하지만 신청서는 등기소에 내라 등기를 통해서 오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의신청은 몇일에 합니까? 없는 거 세 가지 기억합니다 기간 제한이 없다 아무 때나 이익이 있으면 뭐 30일 60일 이게 없어 기간 제한이 없어 아무 때나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 이거 가지고 위험한데 등기관이 여기 각하 실행할 때 이때 처분시에 있었던 증거를 가지고 따지야지 예를 들어서 각하 결정을 5월 10일날 했더니 지금 9월 10일날 와서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이거 인감 가지고 왔는데 왜 안 해집니까? 따지면 되겠어요? 인감 증명이 없어 각하 해버렸어? 그랬더니 당사 지금 띄어왔는데 이거 갖다 내면 되지요 아주 등기관 따지면 안 되지? 그래서 뭐라고? 새로운 사실이나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따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각하 결정이나 실행처음 할 때 있었던 증거만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등기의 신청하더라도 집행정기 효력이 없다 즉 등기 절차에 영향이 없어 세계적 없는 거 기간 제한이 없다 새로운 사실 새로운 증거를 이금지 그 다음에 집행정기 효력이 없다 그리고 등기관의 결정처분에서 법원에서 결정하기 전에 법원은 결정하기 전에 바로 가등기 명령 이게 바로 명령에 따른 등기야 그 다음에 부기등기 명령을 할 수 부기등기 명령 결정하고 나면 등기 명령을 하는 거 가지고 가등기나 부기등기 명령은 결정 전에만 가능 여러분 기본적인 구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보시면 등기관의 처분에 의의신청 중 틀린 걸 차지하겠습니다 첫째 등기관의 결정처분에 의의가 있는 자는 관할지방법원에 의의신청할 수 있고 의의신청서는 의의신청서는 당의 등기주의의의신청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 다음에 등기신청이 각하결정에 대한 의의신청 이걸 뭐라고 했지요 소극적 부당 소극적 부당은 누구만 당사자만 그리고 사유 제한이 있다 없다 없어 부당하다만 있으면 되고 사유 제한 사유 없다 이의신청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 각하결정에 대해서는 신청인 권리자 의무자 및 이해관계인 여기 각하결정에 소극적 부당 당사자 신청인 불만이 있지 이해관계인이 나올 수가 없어 아무것도 쓴 게 없기 때문에 등기기 해준 게 없어 이해관계는 없어 여기는 틀렸고 4번 등기시 우위법하여 이를 각하하여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실행했다 이게 실행처분 이걸 뭐라고 한다? 적적 부당 예를 들어 유치권 등기 해주자 했더니 해줬어 아니 유치권 등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이해관계인 그런 등기도 합니까? 라고 따질 수 있겠죠 이렇게 각하하여 함에도 등기관이 각하하지 아니하고 등기를 실행한 경우를 모르게 이걸 적극적 부당이라 했고 이건 당사자도 불만이 있고 이의신청할 수 있고 이해관계인 제3자도 할 수 있다 사유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각하사유 29조 11가지 중에 제1호 관할 위반 등기 이후 사건이 등기관이 아닌데 이 두 가지에 해당하는 경우만 이의신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이런 말이고 등기 실행한 처분에 대해서는 등기장 이해관계인 제3자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여기 실행처분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로 들어간다 이 얘기를 해준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이의신청에 대한 기본 틀을 공부했다를 생각하시고 한 2년 정도 한 번씩 이의신청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종례 여기까지 보고 자 그 다음 오늘 나눠드린 자료 10시가 다 됐네 그거 이제 여러분들 제가 거기 앞에 뒤에 막구튼을 다 써놨고 읽어보세요 자꾸 알았죠? 시간 나는 대로 읽어보세요 좀 머리 아프고 좀 쉴 때 쭉 와 쭉 지적은 그냥 가볍게 읽어도 됩니다 지적은 아셨죠? 네 자 고생하셨고 또 뭐 공부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이건 사무실로 연락해 주셔서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